촬영에 앞으로 나오십시오. 저는 앞으로 나오십시오. 네, 제일 멋있어요. 저는 진짜 팬미팅 사이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사이를 올해 소개 있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. 박수 한 번 보냈어요. 너무 고생하셨고 예전에 어떤 사진까지도 찍어주실게요. 사진을 센터로 찍어주신다고 하는데요. 네네. 자, 작가님들 올라와주시고요. 살짝 돌아서서 혹시 손바지마는 잠깐 아실 수 있겠습니다. 각도가. 동현수. 네. 자,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 손하트를 할게요. 제게 손하트, 손하트, 손하나트. 손하트, 손하트. 손하트, 손하트. 손하트, 손하트. 이제는 머리 위로 왔던 큰하트, 큰하트. 큰하트, 손하트. 아,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은 보람으로 활동 계획과 어떤 팬분들한테 가지만 할 것 같은데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리그이셜과 늘 행복한 일만 가능하시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시고 저도 이제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많은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가운데 리그이셜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. 오늘 또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이곳 방문이시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럼 역시 이 촬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상상하시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목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박수 많이 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안전하게 보여주시고요.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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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